1.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1원상짜리는 1원상에서 천지마무리 펼쳐집니다 그래서 춘하추동이 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굴러갑니다 춘하추동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지고 없어지고 그 모든 일체중생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체중생의 생명체는 특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제 마음 작용을 희노애락, 육군 작용을 일으킨 동물, 인간이 더 대표적이었다 특히 제일 대표는 중생의 인간이었다 육군을 원만하게 쓰니까 그 마음 작용의 뿌리에 해당되는 자리가 1원상이라고 했죠 이 마음의 뿌리는 뭘까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라고 1원상을 표현한 1원상의 진리 가르치 마시죠 그래서 본은 지난 시간에도 했죠 자, 나무의 뿌리에 해당된다 뿌리 나무의 뿌리니까 결국 줄기 타고 가다 보면 발견한다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인다 땅 속에 있어서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대소유무의 세계 차별의 세계에서는 따로 존재하고 여러분은 따로 존재하죠 다 따로 존재하죠 그런데 식물들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뿌리가 이어질 수 있죠 들어가 보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주 만물의 한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한 뿌리 우주 만류의 한 뿌리다 그 근본이 되는 또 마음에서의 그 뿌리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 그려놓은 겁니다 심장 안에서 살아 있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이 공적 영지 텅 비어있지만 알아차리는 이 본성은요 그 땅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히 상주 불멸로 영원히 살아있다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춘하추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육군작용 여섯 가지 방면으로 안이 비설 신의가 작동해가지고 우리 우주를 수놓는다 분별의 세계를 펼치게 한다 지금 딱 별거 아닙니다 우리 눈 뜨고 지금 보면 다 보이잖아요 소리도 들리고 보이고 다 소의 세계입니다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맛빠지고 만져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냄새 맡아지고 개념화되고 감정으로 피노애락이 일어나고 다 쪼개져 있는 세계인데 그 뿌리 자리는 하나다 그 뿌리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뿌리 자리가 나무에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뿌리다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본 성에서 성은 마음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겁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지금 근무는 이렇게 그려요 각골문에 가면 심장을 이렇게 그려요 더 심장 우리가 아는 심장 형태에 가깝다 그게 이렇게 있잖아요 좌심방 우심방 해서 표현되는데 이 안에 피가 들어있다 피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형의상각적으로 풀면 어떤 우리의 영 영의 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변경되냐 심장을 나타냈던 이 물질적인 심장을 나타냈던 글자가 우리 마음을 표시하게 되고요 거기 담겨있는 마음을 자 이 핵은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지금 이 그릇 모양의 심장이 약간 이게 늘어지고 여기 점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점이 이렇게 찍히고요 여기서 또 선 하나가 이렇게 빠져서 지금 우리가 아는 자 마음 심자가 된 겁니다 이게 되시죠 이 용기를 마음이라는 심장이라는 용기를 이걸로 봤고요 가운데 들어있는 피에 해당되는 것 점 찍고 영이나 피해 그래서 이 마음 심자가요 권근 선생의 조선초의 입학 도서를 보면요 어떻게 풀었냐 이 점을 진리 즉 우리 이런 상자리로 본 거예요 진리 본성으로 이 본성에서 바로 나오는 양심을 이걸 양심으로 보고요 이거는 혈육의 심장을 상징한다고 본 거예요 혈기에서 나오는 마음을 욕심을 여기서 봐라 이 놈은 뚝 떨어진다 아래로 모양이 욕심이 위태하다는 거다 양심은 옆으로 펼쳐져 나옵니다 양심이 자라는 모습이 그래서 권근 선생의 입학 도서에서는 마음 심장을 이렇게까지 분석 이게 진리 리 써놨어요 이니에지의 천리 진리다 마음을 육체와 물질적 마음과 정신의 마음 함께 이해해서 심장 심자 가지고 분석한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조선은 철학 강국이었거든요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철학을 했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살아있는 이 자리겠죠 본성 영원히 살아있는 그 중심점 이게 우리 공적 영지요 이론상 짜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중생의 본성 그 마음 속에 일체중생 즉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마음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공적 영지가 공적 영지가 있으니까 공적 영지라는 건 알아차리는 영지라는 건 신령하게 알아차린다는 거 아닙니까 텅 비어있는데 그래서 이론상은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제가 점을 하나 찍는 게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텅 비어있지만 알아차리고 있어요 진공인데 묘하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 그래서 그 예전 선문답에서 공적 영지를 드러낸 비법이 이렇습니다 암흑애야 그럽니다 제자한테 암흑아 암흑애야 암흑아는 암흑애야 예? 예? 방금 누가 알아차렸지 대답하기 이전에요 누가 알아차렸지 그 자리가 공적 영지다 왜 알고 있잖아 암흑애야 하면 알아차리잖아 그럼 걔한테 불성 있습니까 이 선문답도 간단해요 해피야 해서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해피야 할 때 알아차리고 돌아보는 자리가 걔의 불성 그래서 우주 만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사실은 이 알아차린 자리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봤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